엄청 재밌어 나 울었어 울었잖아 아 눈물 안 보여 지금? 아 아파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야 그 정도면 마늘도 빠질 수 있어 잠깐 천소년단의 래퍼 대구 출신 민슈가 컴백 못해 컴백 못해 근데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? 나 없이도 할래? 나 맞아 봤어 이거 때려라 아 아 아 야 이거 소리가 참 먹자 바질라 4개 코코 하나 스트로벨크 1개 자 먹어볼래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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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고? 그래서 젓가락 올려 스트로벨크 . . . . . . . . . 아! 야, 큰일 났다. 나 타락 윙인데? 이거 봐요, 옷 갈아입었잖아요. 여기 짜증나였지. 거짓말이었네요! 거짓말이야, 이거 빨리 머리 해명하세요. 왓! 나 이렇게 딱 아니, 머리를 누가 칼로 썰었냐, 안 해 버리지 마. 이렇게. 머리에 착끼리 있어요. 겨우 겨우 심지판도 케이크 5분 처음으로 냄비 수명유리 이즈엘리스 이즈엘리스 수명유리 그렇게 말이야? 진영 네 진영이야 진영 야 너 즐긴다 오늘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 하지마 방송 끝나는 대로 너도 끝이다 알겠냐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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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방금 깜고 이건 뭔가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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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아 이렇게 아 손을 아아 이 말하곤 아 손을 아아 이 말하곤 마 그 경신에 3 까놓고 어 와 와 와 정신사 까놓고 어 아 이렇게 알지 미안하다 아 남순이 형아 아 남순이 형아 아 남순이 형아 와 확실히 쎄 야 보여주면 안 되냐? 여덟개 여덟개나 붙었어?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? 야 근데 너 나 너 믿고 내 등을 보여주고 있는거야 에브리바디 세이노 아 알겠어 지금 뭐예요? 아 그래서 뭐 제가 또 수영을 하면서 벌레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쵸 벌레가 많이 떠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여기가 은근히 벌레가 왔어요 네 중간에 한가득 아 뭐 숲에서는 숲에서는 사실 벌레는 뭐 그냥 뭐 같이 사는 친구들 프렌드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우리 야 조금만 쌓자 야 조금만 쌓자 조금만 조금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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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아 i 2회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 썰어 tä what thi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집에서 책임께 에 아 이거 아니지 딱 아 아 한 K 좀 평보화 지역내호 가공 4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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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! 빨리 나와! 아 약잉하겠네 빨리 나와! 아 집까지 약잉하겠네 이거 자 오케이 하자 아 드디어 쩐득이 하나 얻었다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약하드립니다 못찾겠어! 못찾겠어! 어디있어! 친구야 친구! 지금 뭐 하려고 하는거지? 네네 아! 좋은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 촬영은 저보다 시민이 씨가 수업부터 마시고 대단하실 수 있어요 시민이 제일 안전해 한 번만 비켜봐봐 시민아 한 번만 비켜봐봐 비키라고? 어 치고 치고 치고인 줄 알았더니 비키라고 여러분들 그 북포나 껍질 까서 드십니까? 북포나 껍질 제 드십니까? 저는 까서 먹습니다 아 정말 이사람들 아 정말 이사람들 아 정말 이사람들 아 정말 이사람들 Tell 태영 to marry me 태영씨 오늘 갑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고맙아 굉장히 고맙아 해드리자분 태영씨 저희 멤버인데 네 태영씨는 이렇게 귀엽다 잠시만요 태영이 왔다 태영이 왔다 백지 나 야 진지하게 차량 감독인 줄 알았어 마이크 채워주세요 마이크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.